여러분 앵코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잘는데? 아 너무 좋네요. 오늘 이렇게 일요일 2시 공연 쉬운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? 이렇게 또 드림아트 세트 2관을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사랑합니다.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려드릴 곡은 이브의 러버입니다! 의 러버입니다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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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희는 지금까지 여섯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